대리니 사주! 만병통치약인 황금사과를 먹으러 가야겠어 싫어! 황금사과 싫어! 다크한테 가! 다크한테 가! 나한테 가서 낳고 황금사과를 가져오면 돼 선생님! 우리 애가 아파요! 안하고! 선생님! 우리 애가 아파요! 울어! 딱히 얼어롱! 다 나왔네! 갑시다! 응! 무거워 아니거든! 어떻게 숙녀할게! 집에 가야겠어! 뭔데? 나한테 줄게 이거 비아이피에서 나온거야! 나의 소중한 물약을 이런 고깃덩어리랑 받고 다시 그 물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나 이거 이미 써 나의 소중한 물약을 이런 고깃덩어리랑 받고다니 그 물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물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머리가 커져! 하하하하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줘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내가 원래 자야돼 아빠 집으로 빨리 가! 하하하하 구독, 좋아요, 알림 해주세요 하하하하 구독해주세요 하하하하 구독해주세요